네, 지금부터는 오늘 입장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벽부터 이슈가 참 많았는데요. 차곡차곡 하나씩 치고 가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는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볼까요? 크게 달라진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다가 숨고리게 들어갔는데 그나마 살아있던 나스닥 지수 역시나 발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라는 건데요. 국제금리가 연속 오르면서 시장에 대한 상방을 좀 제한하는 움직임들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의 효과라고 해야겠죠. 자, 그 밖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는 호재가 있었는데도 크게 시장이 흡수를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는 아이폰 16 수요가 15보다는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 크게 반응하면서 2% 정도 밀렸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블랙엠 결함에 대해서 저희가 엄청 어떡하지 라면서 우려를 키우는 그런 시발점이 됐었는데 이에 대한 해소를 하는 제스왕 CEO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올랐던 데에 대한 피로감, 부담에 대한 것들이 차익 실현물량으로 좀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안 좋았지만 마감하고 나서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매출은 예상보다 못 나왔으나 EPS, 총, 마진 잘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미래 매출이라고도 불리는 가이던스까지 좋게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어닝콜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처음엔 한 7, 8%에서 움직이던 것들이 이제는 10% 넘는 급등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뒤에 테슬라 실적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도 반도체와 2차전지 이제는 다시 되돌리나라는 희망을 약간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여러모로 훈풍이 많았었는데 오늘 굴지의 기업들도 실적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바탕으로 더욱더 발돋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점검해볼 거고요. 그 밖의 반도체랑 2차전지로 아무래도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바이오는 약했네요. ADC 관련해서 모멘텀들 이어지고 있고 장 마감하고 나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실적을 잘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힘을 발휘하진 못했습니다. 끝으로 방사는 저희도 계속 짚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확실히 중소형적으로 무게가 기울어진 듯 보이죠. 퍼스텍이랑 큐니드는 상승했던 반면에 LIG 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3사 위주로 특히나 대장단에서는 차익 시련이 조금 나오는 모습 어제장에서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제 느낌만 봤을 때 그리고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증시장만 봤을 땐 진짜 이제 기회가 온 걸까요? 만약에 이제 틀어서 올리는 첫 번째 구간이라 하면 오늘이 가장 빠른 타이밍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쉽게 손이 나가기는 또 어렵죠. 이에 대한 부분은 오늘 같이 고민하면서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조금 전에 나왔던 테슬라 실적부터 따끈따끈하게 열어보시죠. 자, 오늘 대망의 전방 수요가 회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테슬라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아마 개장하고 조금 뒤면 현대차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테슬라 매출, 컨센서스보다 좀 하회했습니다만 EPS가 60센트 대비 72센트까지 나오면서 사실 원래 컨센트에 따르면 전년 대비 한 8% 정도 약세를 보일 거로 추정이 됐었는데 오히려 상승은 물론이고 10% 가까운 상승,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점 아주 고무적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매출은 조금 약할 수 있으나 ESS 쪽 부문이 또 50% 넘게 전년 대비 성장을 했다라는 포인트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 총 마진도 컨센트 대비 3% 포인트 잘 나오면서 20% 가까운 이익률을 달성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뜯어볼 것은 또 미래에 대한 부분이겠죠. 지금 한창 머스크 CEO가 컨퍼런스 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올해 약간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라 하면 지금 분기, 3분기가 아니라 4분기가 될 텐데 올해 전체적으로 인도량만 계산을 해봤을 때 180만 대 정도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르면 4분기에는 49만 대까지 인도를 해야 될 텐데 이거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라면서 시장이 약간 실망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2만 대 더 얹어서 51만 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2, 30%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공언을 한 것도 시장의 환호를 불러일으키는 총매제가 된 거죠. 여기에 에너지 배치량도 회피합니다. 올해만 봤을 때 2배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AI의 발전에 따라서 더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점을 열어둔 거고요. 또 머스크의 경우에는 로보테시 행사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참 약속을 안 지키는 CEO다라면서 이번에 당장 내년 초에 예정이 돼 있는 저가 차량에 대한 코멘트가 또 없었구나라는 실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번엔 코멘트를 달아줬습니다. 저가 차량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와 함께 로보테시에 대한 어떤 상세 스펙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이 2026년에는 내후년에는 정말 양산이 시작될 것이고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도 지금 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내용도 좀 주의 깊어 보였는데요. 3분기만 놓고 보면 미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바로 사이버 트럭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 테슬라의 경우에는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완성차들이 실적이 안 좋을 걸로 가이던스를 하향하고 있는 이유 바로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서였죠. 때문에 이 수익성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현대차가 참 메리트가 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고 이 수익성 부문에 있어서 테슬라는 중국에 너무 메리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서는 크게 기대할 게 없었다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바로 이 사이버 트럭이 이번 테슬라의 수익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주 요인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트럭에 대한 매출 확대도 우리가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자 오늘 사실 LG앤솔 삼성 SDI 비롯해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소재 장비단까지 전체적으로 어제 GM 실적에 대한 훈풍으로 테슬라도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고 먼저 움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오늘 테슬라 실적 받고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어떨까요? 현대차는 테슬라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듯 보입니다. 일단 매출이랑 영업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무난한 실적을 가져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기한은 오늘 아니고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결국에 제가 잠시 전에 이제 또 말씀을 드렸듯이 판매량이 관건이라기보다는 수익성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현대차에 거는 기대가 컸었는데요. 자 이런 SUV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고수익 차종 중심으로 판매 믹스 효과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아는 만큼 나와줄지 그 대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앞서 이창원 매니저도 그런 언급을 해주셨지만 현대차는 조금 무겁습니다만 그 아랫단에 있는 부품주까지 오늘 실적을 베이스로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오늘 또 대어가 하나 더 있죠. 바로 SK하이닉스일 겁니다.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 앞두고 어제 반도체주 정말 오랜만에 두 대장 플러스 아랫단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루 일과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타임라인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초반부터 반도체주 힘을 좀 발휘해줬죠. 그 이유를 굳이 꼽으라면 바로 당정의 회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기존에 지금 정부랑 또 여당에 대해서 여당이 서로 반도체 특별법을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약간 이견차가 있었습니다. 여당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새 공제 이렇게 충분히 해줬는데 그것만으로 좋다라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정부 차원에서는 각국의 정부들의 스트레스를 봐라 상당히 저돌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야 된다라는 게 그 골자였는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조금 좁힌 겁니다. 그래서 새 공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 룸을 열어주는 법안이 좀 추가됐다. 그런 가능한 조항이 좀 들어갔다라는 데 시장이 또 환호를 했던 부분이고요. 오후 전 들어서는 한화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아주 강력한 트리거가 되어줬습니다. 내용은 김승현 회장이 판교 R&D 센터를 방문해서 티시본더 장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시연을 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해줬다라는 건데 아마 세간에 도는 김승현 회장과 임직원들의 셀카 사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22일 날 사실 방문해서 찍었던 거죠. 엇 그제인 건데 갑자기 이런 기사가 어제 또 타이밍이 잘 맞게 나오면서 기사, 기자왈, 한화 김승현 회장이 반도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건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무언가 이제 납품에 다 왔다라는 시그널이다라는 코멘트를 단 게 조금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만 뭐 모르죠. 확실히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건 타이밍은 잘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기사와 함께 갑자기 급등세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이제 SK하이닉스 오늘 아마 개장 전에도 나오지 않을까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예상이 되는데요. 실적 전망 매출은 18조에서 한 19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최대 7조 원까지 다시 컨센서스 눈높이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HBM이 가장 크겠죠. 그러나 우리는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도 좀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게 큰 고무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광노정 사장 같은 경우에도 12단 공급을 본격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2단의 경우에는 8단보다 더 마진이 좋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이 흡수하고 영업이익 4분기에는 여기 1조 원 더 얹어서 8조 원까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만 나온다면 이제 삼성전자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12단에 대한 물음표가 사실 뜨는 부분은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웰이 설계에 대해서 좀 결함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젠스망 CEO도 결함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곽 사장 역시도 공급 지연은 아니고 12단 예정대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 부분은 기정사실화로 보입니다. 자, 그 밖에 뭐 사실 AI 관련해서 메모리 이외에는 좀 볼거리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SK하이닉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후년에는 CXL까지도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어제 받은 어떤 기대감을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으로 하여금 더 뿜고 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될 것인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어제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온 실적들 간략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LX 일렉트릭 예상은 잘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조금 못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나오고 나서 주가는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 수급이 좀 들어온 영향일까요? 그리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얼마나 잘 나올 거길래 13거리를 연속으로 오르지 싶었는데 좀 잘 나오긴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훈풍을 받기도 했죠. 그 밖의 LG인노텍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간 외에 이제 장 끝나고 나왔는데 LG인노텍은 2분기부터 실적 잘 나올 거라고 했는데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렇고 별로 안 좋네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주가도 탄력을 못 받고 있는데 다만 시간 외에서 낙폭이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수주권부터 별로 탄력을 못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제 반도체와 2차전지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 아무래도 바이오 쪽은 또 전략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두 분께 또 힌트 얻어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플러스알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이슈가 간밤에 많았습니다. AI 인텔리전스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죠. 이 기대감보다는 16에 대한 주분이 감소했다는 것에 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이렇게 잘 안 팔리다 보니 여러모로 사업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입니다. 때문에 가장 비싸면서도 안 팔리고 있는 비전프로를 좀 줄여가는 모습. 끝으로 역시 중국 매출이 잘 나와야 수익선이 개선되는 걸까요? 중국을 방문한 애플의 CEO 팀 쿡이 이렇게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 개발을 약속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정말 답은 중국밖에 없는 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이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벽부터 이제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이호주 본부장님. 먼저 조금 전에 나온 테슬라 시작부터 뜯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GM 훈풍 받아서 2차전지 조금 꿈틀거리나 싶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좀 탄력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GM 쪽 실적에 좀 영향을 준 게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필 어제 공교롭게 또 LG 헌리스 솔루션에서 캐나다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배터리 모듈 생산 개시 이런 소식과 함께 지금 어제 포스코 퓨처엔부터 시작해서 LG 헌리스 솔루션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테슬라 실적까지 잘 나왔다라는 점 이 부분은 2차전지 쪽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어제 보시면요.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어제 기관 외국인 순매수 보면요. 거기에 바이오가 이름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반도체라든가 다른 쪽을 봤다라는 점 그럼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그동안 달려왔던 바이오 섹터들 약간 쉬어갈 수 있겠고요. 지금 테슬라 실적이 매출은 살짝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주당 순익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업황이 진짜 회복되는 시그널이 아니냐. 지금 GM부터 시작해서 테슬라까지 이어졌고 만약에 오늘 현대차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 만약에 그 실적 속에서 만약에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 현대차도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2차전지의 진짜 턴어라운드가 아니냐. 그리고 엘제너스 솔루션에서 지금 캐나다 공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 미국 대선을 약간 결과를 피해가는 약간 그런 상황이 좀 대안책으로 좀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쨌든 양산을 계속 시작한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럼 이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 그러면 2차전지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어제 GM부터 테슬라 그리고 오늘 현대차까지 잘 나온다면 전방 수요 둔화 우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탈락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 만약 그렇다고 전제를 한다면요. 지금 북미 쪽의 수요가 되살아나는 게 가장 고무적인 시그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엘제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캐나다 쪽으로도 합장 공장을 갖고 있고 뭐 여러모로 지금 준비된 자이거든요. 그래서 엘제에너지 솔루션 탄력이 가장 큰 걸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2차전지 관련돼서 우리가 시세가 좀 탄력을 받기 시작한 그 도화선에 대한 종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엘제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하드캐리를 해주면서 지속해서 좋은 소식들을 좀 들려줬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는 2차전지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원래도 엘제에너지 솔루션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나 그런 무게감이 굉장히 큰 기업이기는 했지만 지금은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엘제에너지 솔루션의 수급 쏠림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 요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번 지금 한 3개월 정도 동안에 계속해서 4680 배터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벤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줬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지금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차전지 그럼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본부장님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사이버트럭이 지금 3분기에서 가장 잘 팔린 전기차다라고 했는데 이 사이버트럭은 그냥 일반인 자동차 수요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미국에서 약간 그런 큰 트럭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원래 선호도가 높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 좀 면적이나 이런 걸 다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건물들이 따닥딱딱딱 붙어있잖아요. 그게 덩치가 큰 차들이 좀 사실 통행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캐딜라기라든가 GM의 대형, 초대형 SUV들 있죠. 그런 차들은 사실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기조차도 힘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주거 공간도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돼 있고 도로가 뻥 뚫려있기 때문에 그런 차들의 그런 선호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좀 덜 드린 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저는 캐나다 쪽과 합작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광물에 대한 공급망 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 쪽에 그런 의존도가 높았는데 지금 캐나다가 사실 그런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핵심 재료들을 지금 캐나다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한 점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이버트럭에 포커싱이 맞춰진 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이러한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게 지금 미중 분쟁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가운데 캐나다 쪽과 이러한 원료에 대한 그런 것들의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LG에너지솔루션도 되게 고무적인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꾸 중국을 압박한다? 그럼 중국에서 우리 그거 안 팔 건데 이래버리면은 그래 우리는 캐나다에서 공급받을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미국과 캐나다는 완전히 5i에 속해 있는 정말 형제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원료를 공급받아서 만든 배터리가 미국에서 규제를 받는다? 이거는 좀 약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그런 방향을 잘 모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이버트럭을 여쭤봤던 게 수익성은 잘 나오는데 당연히 기인을 하겠습니다만 일반 차량으로 여겨져야만 우리가 수요 회복하는 지표로 어떤 표본으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것들을 많이 탄다라는 거니까 충분히 수요 회복에 대한 시그널로 삼아볼 수 있다는 거네요. 결국에 LG에너지솔루션 가장 좋게 보시는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동차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동차는 이번에 현대랑 기아 다 웬만큼 나온 걸로 보고 있는데 워낙 주가가 무겁다 보니 부품주도 같이 못 움직이는 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요 회복이 시작이 됐다고 하면 부품주가 가장 먼저 튈까요? 저는 현대차가 더 먼저 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무거운 것도 사실이고 일단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굉장히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요인이 결국엔 업황 부진해서 좀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게 해소되는 국면에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현대차에 대한 수급 개선이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중소형단 종목들이 훨씬 변동성이 크고 가볍다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과연 시세의 연속성적인 부분들이 수요 회복에 따라서 바로 그렇게 시세의 연속성을 가지고 쭉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고요. 오히려 진짜 메이저 수급들은 현대차로 유입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 실적 시즌마다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항상 우려를 불식시켜줬고 이번에도 물론 총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고부가 가치 차량에 대한 판매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그 기조를 재확인을 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하이브리드 관련 차량들이 오히려 저는 굉장히 잘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품 종목들 비해서 또 하이브리드를 집중하고 있는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쪽 종목군들은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 가장 좀 봐야 되는 종목은 결국엔 저는 현대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가장 못 누렸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올릴 것은 현대차다. 자, 뭐 지금 오늘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2차전지 완성차는 점검해봤는데 약간 여담으로 짧게요. 자율주행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거든요. 로봇, 택시와 옵티머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흐름 받아갈 수 있을까요? 국장에서? 자율주행, 로봇주들? 오늘은 주인공은 SK하이닉스랑 저쪽 현대차 쪽이 아닐까 싶어서 자율주행이 오늘 움직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2차전지 쪽은 괜찮습니다만 네, 좋습니다. 막간을 활용해서 그럼 ESS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이 하이닉스 결과에 따라 어디로 가냐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SK하이닉스. 뭐 어제 반도체도 모처럼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SK하이닉스 이제 또 7점까지 분위기 올라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 나오겠죠? 네,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갑자기 또 기대치가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서 기대치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살짝 우려는 되기는 하지만 결국엔 삼성전자 DS 부분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HBM 관련돼서 지금 기술 격차가 워낙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에서는 항상 적극적인 움직임과 요즘에 발언들이 참 많이 진행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꽉 붙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 나온 것처럼 지금 HBM3의 12단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CXL 하면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먼저 떠올랐는데 그 단어도 선점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실적 발표 이후에 잘 나온다고 한다면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레거시 쪽에 있어서는 약간 보수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수적인 전망과 관점들이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좀 안 좋게 저는 또 영향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마 오늘 시장에서는 HBM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HBM 쪽으로의 집중된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그 효과를 오늘은 좀 넉넉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또 우리가 너무 좋게 예상한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또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예상하는 대로 좋게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잘 나오면 잘 나온 거 그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승리는 쟁취하는 자의 것이네요. 본부장님.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잘 나온다면 이런 반응이 있고 혹시나 우려가 되게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요. 좀 못 나오면 눈높이보다 조금 덜 나오면 좀 덜 나오면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HBM이 결국에는 AI 반도체 그러니까 AI 가속기 향 메모리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D램이라던가 랜드 쪽은 결국에는 범용입니다. 범용이라 하면은 요즘에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폰 C타입으로 다 범용으로 됐잖아요. 모든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그걸 일반적으로 범용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D램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이제 노트북이라던가 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D램을 보면요. 그거를 빼가지고 미국에 가서 컴퓨터에 꽂아도 잘 됩니다. 그거를 이제 범용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지금 범용이 아니라 AI에 특수하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달라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계속적으로 뭐 랜드 레거시 이쪽 피크아웃 우려가 나왔던 이유가 중국에서 지금 범용 메모리를 엄청나게 생산한다고 합니다. 창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그러니까 너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아니 같은 값이면은 그냥 어차피 성능 비슷한데 싼 거 쓰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알리테물을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이유가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쇼핑이라던가 쿠팡이라던가 이런 거 우리나라 기업이 하는 걸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성비 요즘에 하도 많이들 얘기하시는 그 가성비를 생각해봤을 때 이왕 같은 제품 쓰는 거 가격 조금 싼 거 쓰자. 근데 지금 반도체 그 디램 쪽 시장도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피크아웃 수익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이쪽이 안 좋다 안 좋다 어팡 뭐 피크아웃 공급망 우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엔 중국에서 지금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HBM은 중국에서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HBM 쪽으로 시장이 포커싱이 맞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이닉스가 예상보다 실적이 좀 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런 시장을 지금 선점하고 있고 12단이라는 건 앞으로 16단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하이닉스는 오늘 충격을 좀 받을지언정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잘 나와서 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안 나오더라도 빠질 때 살 수 있는 기회고 잘 나와서 세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회고 어찌됐거나 SK하이닉스를 향한 두 분의 결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아랫단인 장비주들이 아닐까 싶어요. 한화, 한미, 아니면 이슈가 없는 이수 셋 중에 뭐 하시겠어요? 이수를 하겠습니다. 이수. 본 부장님은요? 저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한화요? 한화 말씀하셔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짧게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한미만도체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독점 공급이었는데 지금 그 틀을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원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고 이미 지금 한화와 2021년도부터 저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SK하이닉스는 이미 이원화를 시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경쟁 회사들이 많아지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한미만도체한테는 안 좋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12단도 해야 되고 16단도 해야 되고 CXL도 해야 되는데 그럼 한미만도체만 우리가 믿고 언제까지 갈 거냐. 큰일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잘해주면 우리는 좋아.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거 좋은 분위기야 이런 건데 오히려 저는 과거에 HPSP와 ST를 예를 들면 ST가 분쟁을 갔는데 이게 뭔가 나오진 않았지만 주가가 움직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좋은 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대로 엔비디아도 삼성전자에게 주고 싶으련만 그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 하나도 쉽사리 손은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분마다 여쭤보고 있는데 하나는 좀 의견이 가지네요. 종합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라면서 2차전지 반도체 오늘 굴제 정보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1차전지 반도체 오늘 굴제 정보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콜 Fahrenheit 2차전지 wont